summer day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와우 이제 지금 COP26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지난주에 하이라이트로 하면서 거의 끝났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 수당마켓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10년간 미국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부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경우죠 구체적인 건 10빌리언 실제로는 지식간접전하면 30빌리언 정도 경제가 폭망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가 폭망을 했습니다 루지애나 이런 데는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되죠 그 다음에 국가적 비상상황에 폭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정치계나 사회 띵탱크들 속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증명된 것이 글로벌 그린하우스 게스 에미션이죠 그렇죠 그린하우스 게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도표를 보시면 미국이 그린하우스 기후변화 때문에 최근 20년 동안 경제적 손실이 한 번 올 때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앞으로는 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00 저 보세요 어떤 해에 200빌리언 이게 경제적인 직간접적으로 하면 저게 5배로 봐야 되거든요 200빌리언을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1 trillion이 손해본 거죠 기후변화 때문에 데미지가 가서 그거에 대한 또 인슈이언스 코스트 그 다음에 회복되는 데 대한 코스트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코스트 이런 악마의 지인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입니다 아무리 걔네들이 지금 솔라니에 가더라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미국 자체적으로 그럼 대안이 뭔가를 찾는 거죠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핵심적인 전략적인 회사가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테슬라 테슬라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안은 소머데이님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한꺼번에 왕창 들어가지 마시고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은 전기 에너지 뿐이에요 지금 현재 당장 당장 지금 ESG에 해당하는 것은 인류의 생사의 선택 이게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가 된 거죠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수소에너지도 한국에서 많이 정부나 업계에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는데 수소도 좋은 수소도 대안이죠 수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가장 크게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전기 에너지를 가장 큰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 과정부터 소비까지 전기가 큰 과제예요 지금 오른쪽 도표번호는 지금 지금 현재랑 지금부터 한 30년 있다가 전기의 소모량을 비교해 주십시오 지금 소규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소귀에다가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소귀에다가 많이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린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 특히 여러 가지로 많은데 지금 피즈빌리티가 있는 거야 지금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파워와 저장 저장 이런 것들이 전기밖에 현재 없어요 가능한 그 다음에 전기가 포터블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집에서도 지금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저장 할 수가 있기 때문에 ESS라는 또 훌륭한 기술이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미국에서 정말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가 이 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 주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미래 미래의 가치를 땡겨 쓰는 겁니다 여러분 땡겨 쓰는 것은 이제 우리끼리는 땡겨쓰다 그런 말인데 현재의 가치화 현재의 가치화 프레젠 베류라는 게 P.E.B. P.E.B. 아 선 대표 오랜만에 실수하네 현재의 가치화 현재의 가치화 한 것이 주가거든요 주가죠 주가가 아까도 리비안 말씀하셨다시피 석유를 대체하는 전기차 가 중요한 거예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 스트럭셔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리비안이 대안이 되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상장하자마자 G.M보다 수기과 총액이 너무 많은 이유는 그러한 기대치와 그러한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데스프레이 그 데스프레이 절실함 절실함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지금 미국에 대한 업계에서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미울 수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신뢰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리테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주축 찬스예요 그렇죠 테슬라 기업가치는 아주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리비안도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리비안이 테슬라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로서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테슬라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리비안이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IPO에 바로 나온 거에 대해서 나오고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오늘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치가 높은 거지 이런 IPO가 들어오는 것은 등락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내일은 폭락할 수도 있고 또 내일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또 30% 40% 빠지는 거기 때문에 왜 제가 리비안 같은 거는 라이드도 그렇고 어폼도 처음에 그랬고 또 뭐야 후보도 그랬어요 근데 후보와 어폼과 다른 것은 제가 IPO가 나오더라도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했잖아요 저는 매출과 프로필 마이진을 받쳐주는 회사였 그게 다른 거지 매출과 프로필 마이진이 없는 회사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가지고는 이대로 하도록 지금은 아니다 며칠 있다가 좀 폭락할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리비안의 가장 큰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는 지금 현재 내년 말까지 칩 쇼지지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매출 증대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대량으로 좀 픽스트 코스트가 크잖아요 자동차를 만든 거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애플도 하고 싶죠 애플카 대안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고정비가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산 넘은 산입니다 이런 데다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다 오늘 사실 좋은 너무 왜냐하면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나루건님 주식이란 절대 커다란 수익을 바르고 하다가 망하기 십상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고 가치주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자 제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새로 구독자들이 거의 4천명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복습하는 시간 오늘 또 가집니다 오늘 또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었던 얘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비안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비안 좋습니다 지금 대안은 전기 에너지 주식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투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더멘털 뭐 어펌이나 코인베이스나 아니 푸버TV에 비해서는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칩 쇼티지 때문에 수익과 매출 상당히 다운할 수가 있어서 지금 IPO 들어가는 IPO주 들어가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몰빵하지 마라 그 말씀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길가에 돌아다니는 차는 저기는 한 45% 50% 되는데 그보다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원이죠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